도심 멀티플렉스 극장은 물론 바다와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8일 강릉에서 개막합니다.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입니다.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유럽과 아프리카 독립영화 등 세계 30개국 70여 편이 상영됩니다. 우리나라 60, 70년대를 주름잡았던 추억의 영화 상영은 강릉국제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.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제는 일반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도 있지만 일반 분들이 보통 때 보실 수 없는 다양한 국가의 예술적 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강릉국제영화제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영화를 보는 장소가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. 이곳 경포해변에서는 대한민국 유명 감독들이 제작한 백초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집니다. 특히 한 번에 40명씩 영화를 볼 수 있는 소영극장이 강릉 경포해변에 마련됩니다. 강릉실은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모두 4만여 명이 강릉을 다녀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강릉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2018 동계올림픽 이후 강릉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 속의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강릉영화제, 국제영화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문양,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펼쳐지는 제1의 강릉국제영화제. 자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의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.